오늘 말씀은 와포터치 10월 3일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앙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저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쉽지 근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보다 주위에 너무 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사람들이 크게 보는 건 무엇이냐면요 자신을 너무 크게 봅니다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거든요 나를 대단하게 보거나 나를 혹은 너무 작게 보거나 상관없이 나 자신에게 너무 자신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너무 크게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내 앞에 놓여진 어떤 상황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 또 그것을 극복하거나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아마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꽤나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히브리서는 계속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럴 때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너는 대단하다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지금 놓여진 이 상황이 이 환경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으로 이것을 해석한다면 내가 너무 크다고 보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너무 작다고 보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나는 너무 작을지라도 환경은 너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그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신앙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너무 크게 보는 교만함에 빠지지도 않고 그래서 우월감에 빠지지도 않고요 혹은 환경이 압도되어서 좌절감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2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2장 마지막 절의 말씀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으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럼으로 라는 것은 이 뒤에 절이 바로 중요한 결론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절을 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광야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고 있습니다 혹은 나를 너무 크게 보거나 환경을 너무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을 계속해서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모세보다 큰 이라고 3장에서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가장 큰 능력자보다 더 큰 분이 예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이 큰 것을 보지 않고 자신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작지만 골리앗은 크지만 하나님은 더 크시다라고 생각했고요 이집트 앞에서는 모세도 마찬가지로 광야 앞에서는 모세도 마찬가지로 나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광야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크시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계속 보아야 할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생각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크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작게 보게 만듭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이 너무 커 보입니다 내 앞에 있는 돈 문제, 가정 문제,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 건강 문제들이 물론 커 보입니다 그것이 작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